솔리드 웍스는 도면과 문서를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뷰, 주서, 표는 물론 치수까지 단 몇 번 클릭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치수를 단일 기능이나 모델 전체에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 웍스는 치수를 정렬하고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겹칠 염려가 없습니다. 또한 상세도와 단면도의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개의 치수를 선택하는 경우 치수 팔레트가 치수 속성 서브세트를 보여주므로 치수의 형식, 레이아웃, 배열을 세밀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하면 썸휠을 사용하여 치수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팔레트는 하나 이상의 치수에 대한 공차 유형이나 정밀도를 신속하게 편집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. 언제든지 자동 정렬 버튼과 썸휠을 사용하여 치수를 재구성하고 적절히 엇갈리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치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기존 치수의 위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계속 균일한 간격이 유지됩니다. 수동으로 치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매우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면 빠른 치수 조정자가 표시되므로 단단한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하여 도면에 어느 쪽에든 치수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원통 치수도 간단한 조작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. 지금 3D 모델의 치수를 입력하고 있으므로 솔리드웍스는 어떤 치수가 지름을 나타내는지 인지하고 자동으로 해당 기호를 추가합니다. 따라서 도면은 항상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됩니다. 솔리드웍스는 또한 복잡한 치수를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. 딤 엑스퍼트 도구는 슬롯, 포켓 또는 구멍 패턴과 같은 제조 피처를 인식하고 이들을 지능적으로 상세하게 열거합니다. 선택한 패턴과 치수 기법에 따라 속성 표시기와 각도 치수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팔레트 덕분에 치수 편집 작업이 매우 간단해집니다. 텍스트나 공찰을 빠르고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외형의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저장된 사전 정의 표준이 기억되므로 즉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필요하면 기준선이나 좌표 치수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들을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오프셋이 유지되고 오류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치수는 처음 치수나 데이터물 입력한 다음 몇 번 클릭으로 생성됩니다. 이 도면의 세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이 상세도에 못다기 속성 표시기를 추가합니다. 솔리드웍스는 빠르게 치수를 입력하고 제조용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솔리드웍스 어플리케이션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. 설계와 시뮬레이션, 커뮤니케이션, 파일 관리에 적용하여 신속하게 작업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드십시오. 데모 라이브러리에서 모든 기능을 둘러보시거나 현지 솔리드웍스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.